기증자 최종 검사 소견이 좋지 않습니다 각막 기증 어렵겠습니다 아이씨 장님이면 집에 얌전히 들어앉아 있어야지 바닥바닥 기어나와서 뛰고 난리야 장님으로 살아 뭐해? 어차피 의미도 없지 자신도 없는 인생 쓰레기 같은 새끼들 어차피 의미도 없지 너 여기서 한 번 죽었었구나 엄마 까지까 할 수 있어 천 번도 넘게 한 턴이야 눈 감고 돼 엄마 엄마 어떻게 이래 엄마 엄마 아빠 나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발레리나는 두 번 죽는다고 한다 첫 번째는 춤을 그만둘 때 두 번째는 숨이 멈출 때 춤이 사라지자 온통 암흑이었다 두 번째 죽음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한꺼번에 두 죽음을 맞이하길 나는 바랬다 고맙습니다 아 아 그는 그리고 나는 제 내 옆에 있으니 내가 울고 있을 때도 홀로 외로워 어리석은 자요. 인간은 숨을 안 쉬면 죽어. 인간은 숨을 안 쉬면 죽어. 인간은 숨을 안 쉬면 죽어.